2021년 8월 2일 미얀마 보건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1신규 확진자는 3689명을 기록하였으며 1사망자는 33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1검사자 수는 12,354명으로 확진율은 29.7%를 기록하여 지난 7월 11일 이후 3주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높은 수치입니다. 미얀마 임시정부 미나웅 흘라인 총리는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서 확진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임시정부에서는 감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부 발표 현황과 자선단체에서 말하는 현지 현황은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지역별 코로나19 현황을 보면 3차 파동 초기에 가장 심각했던 사가인 지역 모니와 타운십에서도 사망자가 3명을 기록하며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지역 자선단체에서는 여전히 하루 39에서 40고 시신 화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단키트 부족으로 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90명 정도 검사를 하면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카인주에서는 임산부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4일 만에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산부 2명은 출산 전 사망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출산 직후 사망하였다고 하며 다행히 신생아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1지역별 확진자를 보면 샨주 538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박오지역 506명 양곤지역 407명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양곤지역에서는 링글라돈 타운십이 69명이 발생하여 양곤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국내은행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얀마 중앙은행이 국내은행에게 외국인 고용인원을 제한하고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각종 고용 조건에 대한 제한을 하는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민영은행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이 소유한 민영은행은 외국인을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CEO로 고용할 경우 부사장은 반드시 미얀마 국민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부서의 절반까지만 담당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부사장인 경우도 대리인은 미얀마 국민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민영은행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인원수도 명시하였습니다. 대형은행은 최대 25명까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며 중형은행은 15명 소형은행은 8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 규모에 대한 기준은 시장 점유율로 구분이 되며 대형은행은 시장 점유율 5% 이상 중형은행은 시장 점유율 1에서 5% 미만 소형은행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채용을 원하는 민영은행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대효과와 미얀마 현지 직원들에게 어떤 지식 전술을 할 수 있는지 상세 직무 내용을 미얀마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 후 부서장 직책에 대한 1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선거평가 보고를 제출하면서 계약 연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휴가까지 제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국외로 나갈 경우 미얀마 중앙은행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 휴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사 또는 계약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미얀마를 출국하거나 이직 일주일 전에 미얀마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분 참여를 위한 이사회 등록을 할 경우에도 미얀마 중앙은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은행들은 이 명령 발표 30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세부 인적 사항을 미얀마 중앙은행에 등록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미얀마 일부 소수민족 정당들은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하면서 향후 정치적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며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차기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샨주 소수민족 정당 중 한 곳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가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위원장과 총리를 동일인물로 임명하면서 향후 미얀마 정치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990년 군부 독재 시절에도 다단제 선거를 공약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거 후 연방의회 소집을 하지 않았으며 2023년 8월로 계획된 재선거 결과에서도 국가관리위원회가 원하는 정당이 선출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연방의회 소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카인주 소수민족 정당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가 2020년 선거 결과를 무효 발표를 하면서 소수민족 정당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nld당 지도자 대부분이 부금되었기 때문에 재선거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선거가 될 것이며 현 정권에서 2년 이내에 재선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미얀마 코로나19 3차 파동 이후 급격하게 가격 인상이 된 산소농도 측정기를 종교사회단체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산소농도 측정기는 35,000짜까지 상승하였으나 단체에서는 7,000짜에서 8,000짜 사이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권에 있는 무슬림 사원에서는 산소농도 측정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하루 최대 700개까지 판매가 되면서 소매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 단체에서도 생필품 할인 판매 캠페인을 시작하여 양권 일부 타원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8월 1일부터 인도 마니푸르 지역정부는 미얀마 모래 국경 게이트를 통해 미얀마 의약품 수출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산 의약품 수출만 허용이 되며 미얀마산 수입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합니다. 마니푸르 지역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2021년 3월부터 국경 게이트를 폐쇄하면서 국경 무역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2021년 8월 2일 빠떼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빠떼인 종합병원 딴민트 병원장을 포함한 재소자 27명이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딴민트 병원장은 지난 3월 12일에 빠떼인 타원십관리위원회에 기소되어 부금 조치되었습니다. 양권 인세인 교도소에서도 시민불복종운동에 합류한 혐의로 체포된 공무원 20명을 석방 조치했다고 합니다. 3차 파동 이후 정치적 선동자를 제외하고 2월 1일 이후 수감된 재소자들을 계속 석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테러가담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 현재 징역 3년형을 최대 징역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반테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코로나19 검역소와 기부센터 행정사무실에 대한 폭탄 테러를 자행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파렌 무장단체와 미얀마 국방부 간 교전이 있었던 샨주 남부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동안 폭탄 테러가 있었다고 하며 경찰관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자원봉사자들과 예방접종자들도 부상을 입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테러 불순 세력들도 반테러법을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인도 업체 아다니는 미얀마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위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에 일반 라이선스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도 업체는 군부기업인 미얀마 경제공사 부지를 임대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 미얀마 군부 제재 조치는 미국 기업에만 적용을 하고 있어 제재 적용 대상 업체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비 프리미엄 9천만 달러와 연회비 2만 달러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미국 정부 제재 발표가 나오기 전인 2020년 8월에 미얀마 경제공사에 대금 지불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얀마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민영부문 무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위반에 대해선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면 인도 업체의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계획은 미국 정부가 미얀마 관련 사업에 대한 전면 제재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일 저녁부터 양곤지역 산저웅 타운식 딴타다 길에서 미얀마 군경찰 100여 명이 투입되어 냄비 두드리기 시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야간 단속에서 최소 15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경찰은 먼저 남성 2명을 체포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냄비를 계속 두드리게 하면서 냄비를 두드리는 집들을 수색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8월 3일 미얀마 보건부는 만달레이지역 1개 타운식과 몬주 1개 타운식에 대한 재택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발표로 미얀마에는 110개 타운식의 재택명령이 시행되었고 양곤지역에서만 22개 타운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 2일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박오지역이 573명을 기록하고 샨주 487명 양곤지역 431명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8월 3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1. 신규 확진자는 4713명을 기록하였고 1. 사망자는 312명을 기록하며 검사자 대비 확진율은 33%로 다시 다른 날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였습니다. 3. 사망자 대비 확진자 현황을 보면 432명을 기록하였습니다. 432명을 기록하였습니다. 533명을 기록하였습니다. 432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멘